미유 미리는 왜 그래 x2 할머니 그러면 경준이 아저씨랑 엄마 dwell 떡볶이 먹고 왔다고 말했어요 경준이 아저씨 만났어? 엄마랑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길에서 아저씨를 만났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어 우연히 만난거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랑 다투신거야? 무슨 종이 같은 거 던지면서 경찰서 안 갔다고 막 더 소리쳤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리고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가 죽은 거라고. 고모가 방에서 귀 막아줬는데 나도 다 들었어요. 왜 할머니는 맨날 맨날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슬픈데? 할머니나 아빠가 미워. 아, 미르네. 할머니가 잘못 알고 그러시는 거야.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미르네. 어떡해. 나 때문이네. 엄마, 아빠. 사실은 내가 새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본부장님한테 자수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새 언니가 고속정 접수를 좀 미룬 건데 그걸 큰엄마한테 알았나 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혹시 당신이야? 당신 아까 방에서 속닥거리더니 형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일로 바쳤냐고. 엄마, 진짜야? 아까 내 전화 엿듣고 큰엄마랑 통화한 거야? 아니,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그래서 연락해 본 거지. 내가 솔직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나? 내가 뭐 집으로 쫌쳐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서화경! 여보, 여보, 여보. 미리 다 들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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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sas 생각은 안 보고선 엔 co intra 입 많아가고 했던 숨에 있는 거 насколько 이제 막 애칠맛이 담당했는데